더 이상 골프를 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까지 봤는데 정말 남의 눈도 많이 신경 써야 됐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자하고 함께 투어를 다닌다는 게 정말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한국 정서상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많이 숨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더 골프를 즐겁게 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가 남의 눈을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을까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건데 어차피 그렇게 젊은 날은 다시 돌아오진 않는 거니까요 저한테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빠하고 정말 이기적이지만 남의 눈 정말 신경 다 안 쓰고 오빠하고 다니기로 결정을 했어요 동호했다는 것은 오빠가 되시는 분이 캐디를 해줬다는 얘기입니까? 캐디는 아니고 그냥 코치로서 같이 같이 다리면서 이렇게 대주고 백을 왜겠냐고 물어보니까 안 매겠다고 힘들어서 안 매겠다고 캐디가 사실 제 상금의 한 10% 정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캐디가 오빠가 캐디하면 돈 더 잘 벌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캐디 해 그랬더니 아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못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코스 안에서까지 같이 있게 되면 트러블이 많이 날 수가 있죠 24시간 계속 같이 있으면 그러면 약혼식을 하고 같이 네 메인 스폰서였던 할아버지님께서도 흔쾌히 왜냐하면 메인 스폰서의 말씀이 되게 중요하죠 할아버지께서도 흔쾌히 같이 다니라고 해주셔가지고 오빠부님 그만큼 믿음이 가니까 가족들도 그렇게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정말 상상도 못 했을 일이거든요 정말 골프 세계에는 남자친구 있어도 성적이 안 나면 너 남자친구 안 나서 그렇다 정신이 다른 데 가서 그렇다 정말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어릴 때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어도 다 말을 못 해요 아 그랬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렇게 오빠랑 같이 다녀서 좋은 성적이 났고 행복하고 사랑도 하면서 골프도 잘 칠 수 있다는 것을 그래도 좀 보여줘서 앞으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도 그냥 자기 잠깐만요 이게 조금 저기 자 박유미 선수 조금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동료 선수들한테는 동료 선수들한테는 뭐 얘기를 해도 그 혹시 동료 선수들 중에서 이렇게 박인비 선수처럼 따라하자 뭐 그런 게 좀 있습니까? 어 공개적으로 따라하자 그런 건 아닌데 다른 저희 부모님들한테 다른 선수 부모님들이 옛날에 오빠가 그러니까 좋은 남자 좀 소개시켜줘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남자 좀 소개시켰어 네? 좋은 남자 좀 소개시켰어 내가 소개할 것 같아 하하하하하하하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십 몇 년 전만 해도 오독 선수가 연애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인식이 강했는데 광인비 선수가 그런 인식을 다 깨버렸어요 그죠? 정말 잘 돼서 너무 정말 다행인데요 저도 만약에 지금 만약에 잘 안 됐으면 오빠가 엄청 욕먹었을 거예요 결과가 안 좋았다면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겠죠 근데 정말 동료 선수들도 너무너무 부러워하고요 정말 20대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건데 사실은 그런 거를 다 숨겨야 되고 좋아하는 데 좋아하지 않는 척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오히려 더 불행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렇게 당당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여자로서 너무 부러운데요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공개 연애가 좀 불편하거나 좀 후회된 적은 없으세요? 음 딱히 그렇게 후회된 적은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결과가 결과가 좋았으니까 네 결과가 안 좋았다면 아무래도 오빠한테 화살이 가고 그러면 사이도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오빠도 그런 걱정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성적이 만약에 안 좋으면 우리 사이도 틀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반대가 더 심해지고 이러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네네 근데 저는 그때는 결과가 무섭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오빠랑 다니면서 정말 바닥까지 더 떨어지더라도 그냥 그 하루 자체를 저는 즐기면 되는 거였으니까 저는 어차피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을 걸 생각을 하고 나간 거기 때문에 결과는 상관없이 그냥 제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한 결정이니까 속심이 있네요 오늘 오빠 같이 왔습니까? 오빠 아까 같이 왔었는데 그래요? 네 잠깐 갔나봐요 아 그래요? 야 이거 우리 시청률의 결정률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박인미 선수의 남자친구한테 살짝 제도를 받았는데요 네 그래요 박인미 선수가 골프하실 때만 침묵의 암살자가 아니라 평소에도 약간 침묵의 암살자가 아니라